여기 보세요, 여기서. 너무 잘 쏘고 있어요. 퍼프를 이용해서 쏘는 토끼기.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총질 토끼. 계속 쏘고 있어요, 지금. 비는 정말 인정을 해야 된대. 오케이. 지금 허수하게 잘하고 있던 비. 제이홉인가요? 정우야, 총질. 정우야, 총질. 어? 어, 아래. 내가 잡았나? 아, 6억이. 아, 아래. 아, 6억이. 슬픈 이빈입니다. 슬픈 이빈입니다. 슬픈 이빈입니다. 와 슈가다운! 슈가다운! 지민슈가 죽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제이형 누구 담았어? 그러니까요 제이형 누구 담았어? 제이형 누구 담았어? 제이형 누구 담았어? 돌을 봤어요 돌을 봤어요 제이형 짐 나갔어요 제이형 잘해 진 숨어야 됩니다 점프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야 됩니다 진 돌아가죠 진 돌아가죠 진 잘해 진도 잘해 진 잘해 치료해야죠 저 있네 가야 돼 제이형은? 창문샷? 지금 막상막하 진이 형 잘하는데? 진이 지금 엄폐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저한테 박살내버리겠다 조준아 조준아 조준 장전? 진 제이형? 진 제이형! 진은 진 Pla